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예시가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눈관여로 출발 새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최희화 아론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오늘도 출발 새아침과 함께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완관류까지 전해드리고요. 문자 살펴보면서 몇 분 선정해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 인증 사진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0945번 우물정의 0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만관류 첫 번째 소식 주셔야죠. 네 오늘 첫 번째 만관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시작입니다. 신청 시작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 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이고요. 금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별도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되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이다. 신속지급이면 한 2, 3일 안에 지급하나 보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지급 이 방식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을 택했는데요. 먼저 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 정도를 산정해서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지급받은 뒤에 피해 정도가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로 확인이 되면 나머지 300만원은 5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됩니다. 이걸 다시 돌려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는 손실보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고요. 이후에는 연 1%입니다. 연 1%? 네. 반대로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 차액은 다음 달 중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선지급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은 금들한테는 더 나간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신청 시기에 아까 말씀하셨고 방법이요? 오늘 아침 9시부터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음 달 4일까지요?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5부제로요? 네. 예를 들어 오늘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나 4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네. 맞습니다.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접수 시간은 일단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고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접수 시간, 제가 지급 시기 물어봤는데 접수 시간이군요. 그러니까 접수 시간 오전 9시 자정까지. 지급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3일 이내 신청하게. 3일 이내 신청하면 3일 이내 지급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만관류는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입니다. 신라젠, 유명한 이게 어쩌다르게 상장 폐지가 왔는지 어떻게 됐죠? 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신라젠이 상장하면서 해성처럼 등장한 제약 회사인데요. 암세포만 파괴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임상까지 들어가면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되어 왔습니다. 거래가 정지되면서 돈이 묶여버린 개인 투자자들만 17만 4천여 명에 이르고요. 상장 폐지가 되면 피해액은 무려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경영진의 잘못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심사 어제 했죠? 그리고 상장 폐지 바로 결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어제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건데요. 다만 즉시 상장이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20일 안에 열리게 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나 개선 기간 부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회를 좀 더 줄지, 상장 폐지 바로 할지. 네, 쉽게 말해서 재판으로 치면 어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기업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1심에 해당되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2심인 건데요. 네, 신라젠은 이번 기심위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 10일 안에 결정이 난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기업 심의위원회에서는 신라젠의 신약 개발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확보한 1천억 원의 자금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고요. 결국 신라젠이 지난달에 위원회에 제출한 개선 계획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신라젠 지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고요. 수익 주주들은 어제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 재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주세요. 세 번째 만관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소식인데요. 심석희, 좌절된 베이징 올림픽 출전,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입니다. 결국 기각이 됐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 만관류에서도 전해드렸죠. 심석희 선수는 코치와 동료를 험담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심석희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어제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심석희의 베이징 통계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판부는 빙상인의 품위를 손상한 데 따른 연맹의 징계는 정당하고 또 징계의 정도도 적당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기각 이후에 심석희 선수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심석희 선수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선발전에서 4위였던 이유빈 선수가 개인전에 출전하게 됐고요. 또 선발전 6위와 7위였던 서휘민 선수와 박지윤 선수가 단체전 멤버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만관류 주십시오. 네 번째 만관류는 코로나, 아 거리에서 사라져가는 가판대, 구두수선대 소식입니다. 구두수선대, 가판대. 사실 요즘 보면 이게 좀 눈에 덜 띄는 것 같아요. 네.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네.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 가판대와 구두수선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를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전년보다 119곳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일단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입니다. 장사 되면 됐어? 네. 서울시에 따르면 판매 부진에 따른 영업포기가 전체 운영 중단 사유의 38.6%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덮치면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또 편의점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방문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망각률은 여기까지 듣고요. 공의로 시작하는 청출조사 전화 받으시면 꼭 받으시면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세 치매라고 답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